대한민국 추리작가협회 대한민국 추리작가협회에서는 아주 가끔, 10년에 한두 번씩 우수 추리소설들을 묶은 단편집을 내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2001년 베스트 추리소설 모음집에 실린 작품입니다. 김상윤 추리소설 세번째 이름 일장 선생님, 누가 찾아오셨나 본데요? 한 학생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 강연의 눈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강의실 문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조용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강연은 그 사람들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고 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급한 일이라는 걸 금세 눈치챌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를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터 안낸 학생들 다음 시간까지도 안내면 F예요. 강의를 일찍 끝낸다는 말에 좋아서 얼굴이 환해지던 학생들이 리포트 얘기가 나오자 곧 다시 얼굴을 찡그리며 볼맨 목소리로 몰아 중얼거렸다. 강연의 러시아어 수업은 리포트가 어렵기로 유명했다. 강연이 먼저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단정하게 가르마를 탄 거무튀튀한 얼굴에 중년 남자가 억센 손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흔들었다. 조강연이 남한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돌봐주었다. 그의 옆에 있는 단단한 몸집의 젊은 남자는 그의 부관인 대위였다. 하하하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요. 물론 저도 학생땐 그랬지만요. 대학교 교정엔 늦여름이 가는 걸 아쉬워하는 매미들이 요란스럽게도 울어대고 있었다. 계절학기를 들으러 온 학생들은 삼삼오오 그늘 밑에 모여서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교정은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약간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두 사람을 따라 강의실 밖으로 나온 강연은 건물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중형 승용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대령이 용건을 꺼냈다. 오늘 새벽에 휴전선 근처에서 우리 쪽 정찰병들이 새로운 위장복을 입은 북한군을 목격했답니다. 행동 패턴으로 볼 때 정규군은 아니고 특수부대가 분명한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대라서 윗분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강연은 대령이 건네준 서류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우리 쪽 정찰병들의 보고 내용과 암시장치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특수장치가 달린 카메라로 찍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연은 서류들과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세 사람이 탄 자동차는 잠시 후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헌병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 안으로 들어간 강연은 대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합동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장성들과 정보계통 관료들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에 그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사진으로 찍힌 북한군 특수부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스크린 앞에 선 강연은 머리를 숙여 간단히 인사를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진에 찍혀있는 특징적인 위장복 무늬와 손에 들고 있는 AK-74 소총을 볼 때 이들은 북한 총참모부사나 정보대 지도국에 소속된 저격 여단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91년 기존의 특수 8군단을 포함한 전체 특수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참모부사나의 정보대 지도국을 발족시켰습니다. 정보대 지도국은 한국 육군의 공수특전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대로써 22개 특수여단과 북한군 전체 병력의 16%인 1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해, 신원 이런데 위치한 저격 여단은요 남한의 원자력발전소, 지대지 미사일 기지 같은 전략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실전 훈련을 위해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40여분에 걸쳐서 브리핑을 마친 강현은 방안에 있던 사람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건물을 나왔다. 다시 차에 올라타자 이번에 그의 옆자리엔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육군 대령이 아니라 윤석호 과장이 함께 탔다.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그는 조강현의 경호를 맡은 경호팀의 책임자였다. 어후, 학교 강의 나가는 건 어때요?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윤 과장이 물어봤다. 뭐, 재밌어요. 이젠 남한생활에도 많이 적응된 것 같네요. 하하, 잘됐네요. 어서 적응을 해야죠. 아, 근데 실은 한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 어제 확인된 소식인데 북쪽에서 김학유 대장이 대남공작 총책임자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 말에 강현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누군가 그의 뒤통수에 칼을 들이댄 것처럼 아주 섬뜩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생각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이 윤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그 사람 반드시 복수를 하는 타입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이장 조강현은 그의 본명이 아니다. 그 이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받은 이름이었다. 그는 바로 3년 전에 북에서 귀순해온 북한군 특수부대 소좌로서 남한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조강현은 북한군 정찰여단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전 전문가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기에서 각종 암살 및 파괴 공작에 몸담아온 그는 그의 존재 자체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귀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의 공표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존재는 영원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었다. 조강현이 속해 있던 정찰여단은 국내외에서 고도의 정보 수집과 타격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서 평상시에는 대남 침투공작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전시에는 후방에 깊숙이 침투해서 요인 암살 및 납치, 교량, 발전소, 땜 등 기간시설물 파괴와 점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대남 공작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엘리트 요원들로서 그동안 숱한 작전들을 성공리에 이끌어왔다. 1978년 홍콩에서의 신상옥 최은희 부부 납치 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 미얀마, 수도 랭군에서의 전두환 대통령 일행에 대한 폭탄 테러 사건 등이 바로 그들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찰여단의 장교들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군사 고문단으로 파견되어서 무려 62개국이 넘는 곳에서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켜 왔다. 평양에서 유복한 중앙당원의 아들로 태어난 조강현은 17세에 군에 입대하여 지옥같은 훈련을 마치고 정찰여단 7.11 부대에 배속되었다. 그 후 무려 12차례나 난파되어 공작활동을 수행한 그는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수여받은 인민영웅이었다. 정찰여단의 기본 단위는 10명이고 해외 공작 시에는 2명에서 6명이 한 개의 조를 구성했는데 조강현은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주로 이끌었다. 소수 정예로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충분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년 전 겨울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정치군사대학에 권총 사격술 강의를 나갔던 강현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가 배터리가 다 나가서 꼼짝도 하지 않자 애를 먹고 있었다. 흰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주차장엔 다른 차는 전혀 없었다. 강현은 시린 손을 부벼가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색 벤츠 한 대가 나타나더니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바로 북한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인민배우인 윤해원이었다. 늘 텔레비전과 극장에서만 보던 그녀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본 강현은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왔다. 느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적인 미인 스타일인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풀어서 바바리코트 주머니 속에 넣고는 거침없이 강현의 차로 다가왔다. 혜원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엉거주춤 서있는 강현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손짓하더니 익숙한 솜씨로 자동차 보닛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보며 살펴보더니 마침내 그에게 한마디 했다. 동무 나라 이거 도와두면 딱히는 커피 한 잔 사줄 거요. 이것이 윤해원과 조강현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영화배우인 윤해원은 공작원 훈련을 받는 여학생들에게 해외에서의 활동을 위한 화장법과 세련된 매너를 가르치기 위해 이번 학기 동안 강의를 맡고 있었다. 주차장에서의 일로 안면을 든 두 사람은 곧 친해졌다. 권세 있는 곧 토대가 좋은 공산당원의 자녀이며 귀족학교인 혁명유자녀학원 출신으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나고 또 세련된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해원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바로 강현이 속해 있는 7.11 부대의 대장인 김학유 대장이었다. 예술가로서의 넘치는 기질을 타고난 윤해원은 터질 것 같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슴속 깊숙이 숨겨둔 채 사는 여자였다. 그녀는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공산주의 2년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연기해야 하는 현실을 괴로워하고 있었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본능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열과 자유로운 정신은 여태까지 총과 칼로만 살아왔던 강현에게 있어서 더없이 매혹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강현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1년도 채 못 가서 들통나고 말았다. 한밤중 해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강현은 그대로 부대를 탈출해서 도망쳤다. 극도로 분노한 김화규 장군이 부하들을 보내서 추적했지만 필사적인 탈주국을 벌인 강현은 추적자들을 뿌리치고 가까스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 한국에 귀순한 지 1년 후 강현은 국정원 소식통을 통해서 해원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자살했다. 밀폐된 착화 안에서 자신이 아끼던 벤츠 승용차에 타고 수면제를 복용한 채 시동을 걸고 잠들어서 배기가스로 질식사한 것이다. 어쩌면 김화규가 그녀를 죽인 것인지도 모른다. 강현은 해원과 헤어진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응어리져 있었다. 그리고 김화규 역시 절대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김화규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복수를 하겠죠. 강현이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렸다. 윤 과장은 옆에서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우울한 푸른 빛으로 어둡게 물들고 있었다. 남한에 온 후 처음 2년 동안은 철저히 보호된 장소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던 강현은 지난 1년 동안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딛은 상태였다. 새로운 신분증으로 대학 러시아 강사 자리를 잡은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정착 자금으로 일산 주택가에 아담한 2층 집을 마련했다. 경호원 4명이 교대로 그의 집에 같이 살면서 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고 침입자 감시 시스템과 인근 경찰서로 연결된 비상연락 시스템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솜씨 좋은 전문가에겐 이런 대비책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강현도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강현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종 차에서 내려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보곤 했다. 해질 무렵 다리 중간에 서서 멀리 보이는 마포대교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헤드라이트 불빛과 빨갛고 파란 전조등 불빛들이 꼬리를 끌며 길게 이어졌다. 그걸 바라보며 강현은 어떤 상념에 빠져들곤 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홀로 동떨어져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강의를 준비하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 깊숙이 밀려들어오곤 했다. 그는 여느 귀순자들처럼 자유를 찾아 원람해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권세 있는 중앙당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찰 여단의 엘리트 장교로서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었다. 멋진 인생이었다. 그야말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가졌었다. 세상이 다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무슨 꼴인가 여기서 강현은 단지 한 사람의 난민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뿌리도 없는 떠돌이였다. 그래 난 이방인이야. 강현은 자기가 낯설기만 한 이 세계에 영원히 어울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쪽을 떠나온 그 순간부터 짙은 고독의 그림자가 항상 그를 쫓아다녔다. 4장 8월이 끝나갈 무렵 1학기 때 가르쳤던 학생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강연은 뒤풀이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학생들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방금 본 영화 얘기로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야야야 역시 액션 영화가 최고야 폭력적이긴 해도 춤쎄운 영화가 제일 재밌지 진짜 화끈하잖아 아휴 근데 멍도 심해 그 아까 주인공이 권총 쏘면서 돌진할 때 몇 발 쏘는지 내가 다 세 받거든 아 근데 열 세 발이나 되더라 권총이 무슨 따발총이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게 어머 아닌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권총은 배를 타잖아요 순간 모두 조용해지면서 방금 말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만 있던 여학생이었다 왜? 베르타요? 총알을 세워봤다며 열 올리던 남학생이 머쓱해져서 다시 물어봤다 그래요 베르타 M92F는 열다섯 발이 장전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뒤풀이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연과 그 여학생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강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까 보니까 총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여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던데 전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액션 영화 볼 때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럼 아까 그 라스트 씬에서 주인공이 쏘던 총 뭔지 알아요? 아 그건 슈타이어 AUG잖아요 영화 니키타 보셨죠?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욕실 안에서 저격하면서 썼던 총여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소총인데 생김새는 꼭 SF 영화에 나오는 광선총이나 장난감 그런 것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우수한 총이에요 아시죠? 전세계 곳곳에서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강연은 그녀를 다시 쳐다봤다 정말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를 보면 예전에 금성정치군사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총기 조작법을 가르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하지만 벌써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이번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참 고독해 보이세요 겉보기에는 쾌활하시지만 강연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강연에게서 짙은 고독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의 없을 땐 주로 뭐 하세요? 아 뭐 그냥 책도 읽고 강의 준비하고 아 요리도 배워요? 이태리 요리요 요리요? 어머 멋있네요 요리 잘하는 남자 멋지더라 그녀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은 새로 마련한 집에서 혼자 살 준비를 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물론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다 원래 미식가였으니까 음 뭘 제일 잘 하세요? 어 잘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스파게티가 제일 나은 편이에요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강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이대로 헤어지긴 싫었다 마침내 용기를 낸 강연은 마음의 소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아 저 이번 주 토요일에 바쁜 일 없으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밝게 웃는 모습이 강연의 지친 마음을 촉촉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5장 이틀 후 인천국제공항 일본에서 온 자알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그 사이에 섞여서 이동열과 4명의 부하들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에 무척이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전형적인 일본 관광객으로 완벽하게 위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온 5명의 남자들은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도심을 향해 출발했다 택시 운전사가 일본어로 몇 마디 물어봤지만 이들은 필요한 말 이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40여 분 후 이동열과 부하들은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에 투숙했다 부하들이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이동열은 담배를 한 대 피워밀고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건물마다 하나 둘씩 불이 켜지고 있었다 서울엔 이것으로 다섯 번째 오는 것이었지만 올 때마다 항상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항상 풍요롭고 화려했다 조광연에도 지금 어디선가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겄대 이동열은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돼 있는 조광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지만 그의 모습, 걸음걸이, 말투,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 더러운 배신자 새끼 낮은 음성으로 질근질근 씹듯이 말을 내뱉은 이동열이 빈 담배값을 구겨버렸다 다음 날 저녁 이동열은 혼자서 접선 지점으로 갔다 약속 장소는 나이트 경기가 한창인 야구장이었다 소리를 질러대며 응원에 열심히 인 사람들 틈에서 이동열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는 야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야구는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스포츠였다 기어 타이거즈의 4회말 공격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그의 옆자리에 와서 슬그머니 앉았다 이동열은 호주머니 속에 든 독침 발사기를 이미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스파이들에겐 접선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야 기아가 또 신나게 두들겨 대고 있군요 이야 기아가 또 신나게 두들겨 대고 있군요 남자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이동열에게 말을 걸었다 첫 번째 암호였다 이 홈런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영 안 나오네요 이동열이 두 번째 암호를 말했다 저는 이 게임 보려고요 수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동열은 이제 안심했다 하지만 독침 발사기를 쥔 손은 그대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어 다른 시합도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번 주 경기 일정이 여기 전부 다 나와있거든요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이동열에게 건네주었다 신문을 펼쳐서 경기 일정표를 보니 한쪽 귀퉁이에 작게 쓴 메모가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이동 1-155호 2층 단독주택 경호원 4명 메모 옆에는 작은 열쇠 한 개가 스카치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여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이동열은 열쇠를 뜯어서 주머니에 넣고 신문을 둘둘 말아서 손에 들고 일어섰다 그가 가고 나서 5분쯤 뒤에 남자도 다른 출입구를 통해 야구장 밖으로 나갔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대에서 열쇠에 쓰여진 번호를 찾은 이동열은 보관함 문을 열고 안에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다 호텔에 돌아온 이동열이 가방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열자 그 안에는 잘 손질된 마카로프 소음권총 한 정과 8연발 탄창 두 개 그리고 실탄 16발이 들어있었다 토요일 오후 시계가 벌써 5시를 가리키는 걸 보며 강연은 서둘렀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글을 보고 윤석호 과장이 킥킥대면서 웃었다 저런 저런 잘하면 늦겠는데 첫 데이트부터 얼굴이 조금 발갛게 상기된 강연은 대꾸하지 않고 바쁘게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양복을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누구는 좋겠다 데이트도 하고 난 토요일 오후에 이게 뭐냐고요 경호팀의 유일한 여성인 오은미 요원이 푸념 섞인 부러움을 늘어놓으면서 부엌으로 갔다 오늘은 그녀가 식사당번이었다 은미씨 내가 도와줄게요 이거 싱글 끼리 돕고 삽시다 이재훈 요원이 얼른 그녀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올해는 꼭 총각신세를 면해보려고 오은미에게 공을 잔뜩 드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던 양기철 요원이 눈썹을 치켜올리면서 부엌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재훈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오은미를 도와서 열심히 오이를 썰었다 오늘 강현이 데이트를 할 때 이재훈 요원과 양기철 요원이 뒤를 따라다니며 경호를 하기로 했었다 놔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체온이 저 녀석 장가 한번 가보려고 아주 필사적이구만 윤석호 과장이 양기철 요원 옆자리에 앉으면서 시사잡지를 한 권 펴들었다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푹신한 소파는 윤 과장이 직접 골라준 것이었다 윤석호 과장을 팀장으로 양기철 오은미 이재훈 이상 네 명으로 구성된 경호팀은 지난 3년 동안 늘 강현과 함께 먹고 자며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나만의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강현에겐 이들이 바로 가족이었다 야 재훈아 오늘 저녁에 비 온다더라 이따가 우산 꼭 챙겨라 부엌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른 양기철이 신문을 들고 일어나서 1층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재훈은 부엌에서 오은미에게 어떻게 오이 하나도 제대로 못 썼느냐며 한창 구박받고 있었다 윤 과장은 시사잡지를 내려놓고 신문을 펴들면서 기지개를 한번 쭉 폈다 아까부터 계속 아픔이 나오면서 은근히 졸리는 게 한 잔 푹 잤으면 싶었다 조금만 더 참았다가 조강현이 요원들과 함께 외출하면 그때 좀 실컷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졸린 눈을 비볐다 이젠 여름도 다 끝나가는 8월 말 그야말로 나른하고 따분한 주말 오후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약간 흐린 채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현은 2층 자기 방에서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양복은 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캐주얼을 찾아봤지만 영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소파에 앉아서 그새 깜빡 졸고 있던 윤 과장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래서 그대로 앉은 채 거실과 창밖을 한번 휙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윤 과장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다시 신문을 활짝 펴들었다 그는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제대로 들은 거였다 바로 이동열의 부하가 만능키로 현관문 자물쇠를 조용히 여는 소리였다 경제면을 다 읽고 나서 신문을 한 장 넘기려던 윤 과장은 갑작스런 인기척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전혀 모르게 다섯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소음권총을 들고 있고 나머지 네 명은 독침 발사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의 시커먼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건장한 체구에서 강력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그 순간 마치 영혼과도 같은 차디찬 정적이 흘렀다 실내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윤 과장은 온몸의 피가 차디차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를 내려다보는 이동열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맺혔다 윤 과장은 재빨리 오른손을 움직여서 겨드랑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미쳐 당기기도 전에 네 발의 독침이 소리도 없이 날아와서 그의 얼굴과 가슴에 꽂혔다 독침의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윤 과장은 비명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이때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동열은 반사적으로 소음권총의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다 신문을 한 손에 들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양기철이 거실에 서 있는 다섯 명의 남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 이동열이 방아쇠를 당기자 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리며 풀썩 쓰러졌다 집을 보호하는 침입자 경보 시스템은 이미 이동열과 부하들의 손에 의해 감쪽같이 해제된 뒤였다 이때 부엌 쪽에서 젊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동열은 부하 두 명에게 1층 방들을 뒤져보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부하 두 명과 함께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2층 자기 방에 있는 조강현은 결국 캐주얼을 포기하고 다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30분이었다 아무래도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 아 나 진짜 숭덩숭덩 써는 거랑 깍둑깍둑 써는 거랑 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내가 무슨 수를 알아요 내가 뭐 요리학원 강사도 아니고 이재훈이 우스꽝스럽게 썰어놓은 오이들을 찌개 냄비 속에 집어넣으면서 볼맨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오은미는 해도 해도 너무 못생긴 그 오이들을 볼 때마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우 됐어요 맛만 좋으면 됐죠 뭐 쓰레기봉투 버리고 올게요 속이 빵빵하게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들고 오은미가 부엉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 모으는 곳에 봉투를 내려놓은 그녀는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원주택단지는 조용했다 특별히 이상한 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코끝에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잔뜩 찌푸린 모양이 금세라도 소나기를 퍼부을 것 같았다 재훈씨 곧 비 올 것 같아요 우산 잊지 말고 부엉문으로 들어오며 말하던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우뚝 멈춰 섰다 뒤통수에 구멍이 뚫린 이재훈 요원이 부엉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바닥엔 그가 흘린 붉은 피가 흥건했다 그리고 그 옆엔 건장한 채구의 남자 세 명이 그녀를 쳐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뚫어질 듯 쏘아보고 있었다 소리 내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오 천천히 이동열이 지시하자 오은미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재빨리 눈을 움직여 살펴보니 괴한 중에 지휘자로 보이는 남자는 소음 권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독침 발사기를 들고 있었다 조강현은 어디 있지? 이동열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오은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2층 자기 방에서 조강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가는 세로 줄무늬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이었다 1층을 뒤지던 부하 두 명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1층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받은 이동열이 다시 물었다 마지막으로 못 갔다 여성 동무 조강현이는 지금 어디 있지? 2층에 있나? 그의 표정엔 대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순간 오은미 의원이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뿌리며 앞에 서있는 부하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그러자 그의 피가 싱크대 선반에 길게 뿌려졌다 목을 깊숙이 베인 남자는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동열은 바닥에 쓰러져서 격련을 일으키고 있는 부하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오은미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칼을 꽉 움켜쥐고 격투자세를 취하며 날카롭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차피 살아남긴 힘들겠지만 그냥 이대로 쉽게 죽진 않겠다는 태도였다 이동열의 입가에 재미있다는 미소가 언뜻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소음권총을 옆에 있는 부하에게 맡기고 맨손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은미는 칼을 좌우로 춤추듯 움직이면서 이동열의 시선을 교란했다 그러다가 그의 목에 있는 동맥을 노리고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짧게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이 이동열의 왼손에 그대로 잡혔다 오은미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왼손 펀치를 그의 인중을 향해 날렸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의 오른쪽 손아귀에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동열이 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양손에 힘을 주자 그녀의 양쪽 손목이 동시에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부러져 나갔다 오은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2층에 있는 조광현이 들을 수 있도록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목구멍 속으로만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이동열이 다시 한번 그녀의 팔을 비틀자 이번엔 그녀의 양쪽 팔꿈치 관절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렸다 오은미는 끔찍한 고통과 충격으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대로 서 있었다 이동열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동열이 오른쪽 팔꿈치로 그녀의 턱을 후려치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쓰러져 버렸다 이때 외출 준비를 끝낸 조광현은 양복 상의를 손에 들고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동열은 부하에게서 소음권총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은리를 겨냥했다 턱이 부서진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동열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퉁! 계단을 반쯤 내려오던 조광현이 우뚝 멈춰 섰다 일순간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 그것은 그가 잘 아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양쪽 귀에 온몸의 신경을 집중했다 이동열은 확인사살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방아쇠를 당겼다 퉁! 그러자 조광현의 얼굴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얗게 굳어지면서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건 틀림없는 소음권총의 발싸움이었다 그것도 바로 밑에 있는 1층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재빨리 뒤돌아서서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그의 발 밑에서 나무 계단이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부엌에 있던 이동열과 부하 3명이 이 소리를 듣고 즉시 거실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오기 시작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왼쪽 방부터 하나씩 문을 열어보던 이동열과 부하들이 마침내 조광현의 방 앞에 섰다 부하가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그걸 본 이동열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하 한 명이 발로 차서 문을 열고 동시에 나머지 부하 두 명과 이동열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때 나무 계단 뒷면에 매달려서 계단과 거실 바닥 사이에 그늘진 작은 공간에 숨어있던 조광현이 바닥으로 뛰어내려서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에 소파에 앉은 채 죽어있는 윤과장과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양기철 요원의 시체가 언뜻 보였다 하지만 재빨리 2층 방에서 뛰쳐나온 부하들이 그를 보고 독침을 쏴대자 한운수 없이 방향을 바꿔서 부엌으로 피했다 그의 주위로 빗발치듯 독침들이 날아들어왔다 이동열과 부하들은 계단을 달려 내려와 그를 쫓아갔다 조심해! 이동열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부엌 테이블에서 과도를 집어든 조광현이 뒤돌아서면서 번개같이 칼을 던지자 앞장섰던 부하의 목에 그대로 깊숙이 꽂혀버린 것이다 이동열과 나머지 부하 두 명은 부엌 안으로 쫓아 들어가지 않고 일단 거실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조광현도 다른 시카를 집어들고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거친 숨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의 눈앞에 뒷머리가 날아간 이재훈 요원이 쓰러져 있었다 경호원들은 모두 죽은 것 같았다 조광현은 살아날 방도를 찾기 위해 두뇌를 최대한으로 회전시켰다 부엌 문을 통해서 뒤돌로 나가면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도 적이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모험이었다 그때 부엌 문 쪽으로 몸을 돌리던 그의 눈에 오은미 요원의 시체가 보였다 그녀는 양팔이 무참하게 부러지고 턱이 부서지고 가슴과 이마에 총을 한 발씩 맞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부릅뜬 그녀의 눈이 초점 없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를 위로해 주며 늘 힘이 돼 주었었다 그 순간 조광현은 생각을 바꿨다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다 죽여버리 갔어 조광현은 칼을 꽉 움켜쥐고 거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니놈들을 보냈지? 김학유가 보냈나? 그래 잘 아는구나 배신자 새끼 그 목소리는 조광현이 잘 아는 것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굵직하고 낮은 음성이었다 오랜만이다 이동열 대위 아니지 지금쯤은 소주화가 됐겠군 닥치라오 이 종간나 새끼 이름을 바꾸고 숨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넌 이제 죽었어 하하하하 과연 그럴까? 니놈들이 날 잡을 수 있어? 널 가르친 건 바로 나야 그새 벌써 있진 않았겠지 정찰 여단 전투 교본을 쓴 장본인도 바로 나야 니놈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어 조광현의 눈빛이 차가운 살기로 번뜩였다 한 놈씩 차례차례 죽여주마 이동열이 네 놈이 제일 마지막이야 이동열은 등줄기를 타고 한 줄기 얼음 같은 한기가 차갑게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조광현의 말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정찰 여단에 있을 때 전투의 신이며 또한 죽음의 신이었다 게릴라 전의 귀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적을 기만하며 싸우는 게릴라 전에 있어서 그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동열은 부하들의 눈빛에 공포가 감도는 것을 봤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불리해진다고 판단한 그는 부하 두 명과 함께 동시에 부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거기에 조광현은 없었다 이동열은 재빨리 부엌 안을 둘러봤다 부엌 뒷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것을 본 이동열이 부하들을 이끌고 부엌 문을 통해 뒤뜰로 나갔다 먹구름으로 잔뜩 뒤덮인 하늘에선 보슬비가 조금씩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이동열은 담너머로 길거리를 살펴봤지만 한적한 거리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비를 맞으면서 사냥꾼의 본능으로 조광현의 흔적을 찾던 그는 금세 깨달았다 바닥에 발자국이 없었다 제게 속았어 이동열은 즉시 부하들과 함께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것을 부엌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싹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예전에 북한에서 조광현에게 게릴라전 훈련을 받을 때 조광현이 가상 적군의 역할을 맡고 이동열과 부하들이 그를 추적하는 훈련을 했었다 그 당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조광현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조광현은 지금 이 집 어딘가에 숨어서 그들을 조용히 엿보고 있었다 공격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동열이 앞장서서 거실로 들어가고 부하 두 명이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아무런 기촉도 없이 어디선가 스며시 나타난 조광현이 맨 뒤에서 따라가던 부하의 목을 순식간에 움켜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부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동열과 다른 부하는 이미 거실로 가버리고 난 뒤였다 잠시 후 조광현의 강철 같은 팔뚝에 단단히 감겨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던 남자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조심스레 1층 방들을 뒤지던 이동열은 부하 한 명이 자기를 뒤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황급히 부엌으로 달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얼굴이 일그러진 부하가 죽어 나자빠져 있었다 조광현이 이 갓나 새끼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동열이 마구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와 마지막으로 한 명 남은 부하가 집안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면서 조광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동열은 자신이 지금 깊은 정글 속에 홀로 남겨진 채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았다 어딜 가도 출구는 없고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동열은 마침내 철수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계속 시간을 지체하다가 국정원 요원이나 경찰이 오게 되면 그의 인생도 끝장이었다 이동열과 부하는 부엌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어두컴컴한 하늘에선 세차게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동열은 문득 뒷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에서 따라오던 부하도 이동열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건 아주 날카로운 살기였다 분명히 누군가 그들 뒤에 있었다 이동열과 부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엔 조강현이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권총이 한 정씩 들려 있었는데 죽은 윤과장과 오은미 요원의 총이었다 이동열이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소용이 없구나 항상 뒤를 조심하랬지 너는 아주 형편없는 학생이야 말을 마친 조강현이 씩 웃었다 그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는 정찰 여단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물이었다 이동열과 부하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이동열의 손에는 소음 권총이 있었고 부하의 손에는 양기철 요원에게서 빼앗은 권총이 있었다 2대 1이다 조강현 전투에서는 수적 우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테지 어리석은 녀석 게릴라전은 수적 열쇠를 뒤집기 위한 전술이야 마지막 강이니까 똑똑히 들어두어라 세 사람 사이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잠시 그대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손을 움직였다 네 개의 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조강현은 고통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의 왼쪽 어깨를 총알이 관통했기 때문이었다 이동열은 피 흐르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부하는 심장에 구멍이 뚫린 채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뒤로 쓰러졌다 조강현은 오른쪽 손에 있는 권총을 움켜쥐고 이동열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고통을 참으며 증오의 눈빛으로 조강현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날 죽여라 하지만 동무 이걸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마 우리는 영원히 너를 쫓아다닐게야 네가 죽을 때까지 조강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동열에게 말했다 기레 기라카띠 하지만 인간은 어차피 죽게 마련이요 동무 조강현이 권총을 그의 이마에 겨누자 이동열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발에 총성이 울리며 모든 것이 끝났다 3-4분 후 조강현의 집 앞은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과 국정원 요원들로 잔뜩 붐볐다 조강현은 국정원 소속의 방탄 승용차 안에서 지친 몸을 담요로 감싸고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붕대로 감겨져 있었다 짐은 정리해서 모레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위치를 밀고 한 배신자는 곧 잡아낼 겁니다 경허가 소속의 젊은 요원이 차문을 열고 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친 목소리로 강현이 물었다 글쎄요 어쨌든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절대로 서울에 오면 안 됩니다 영원히 오지 않으면 더 좋고요 조강현이라는 인물은 어젯밤 가스화재로 사망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지냈던 일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세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생들, 다른 추억들 전부 다요 다 잊어버리셔야 해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현은 극장 앞에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여자 생각이 났다 그녀에게 전화를 해주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전화를 해서는 안 되었다 옆에 있던 요원이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조강현은 죽었어요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출발할 거니까 거기 도착하면 새로운 신분증과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 강현은 힘없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신분, 어떤 이름을 받게 될 것인지는 극비사항이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원한 이방인 그것이 바로 그의 세 번째 이름이었다 오늘 강현과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던 여자는 극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벌써 한 시간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더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뒤돌아서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다 네, 김상윤 작가의 세 번째 이름 이 작가요, 글을 참 재밌게 잘 쓰네요 드라마 대본, 영화 시나리오 보는 것처럼 짧은 단편 속에 이 강현, 조강현 씨의 탈북 이후에서부터 일상,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탈북자로서의 인생, 삶 그런 것들 또 이제 어떤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암살단에 의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참 재밌게 단편소설 속에 녹여 넣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소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별 재미 못 느끼셨을지도 모르지만 안자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매주 한 분의 탈북민, 탈북자분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500명 가까운 탈북자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조강현 씨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하는 탈북은 2000년 이전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들 배고파서 일단 중국으로 도망갔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좋다더라 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제가 방송을 접을 때쯤인 5, 6년 전에는 이제 정말로 돈주라고 불리는 돈 많이 번 북한인들이 덜어 있어요 장마당에서 돈 번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와 나 대한민국에 가서 우리가 매일 몰래 보는 저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여자지만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저는 10년대 2010년대 탈북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아무튼 저도 그 덕분에 500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입력이 됐겠어요 근데 이 김상윤 작가가 굉장히 서치도 많이 하고 썼다 아마도 이거는 거의 비슷한 어떤 실화를 근거로 들은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쓴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옥에 티가 하나 있다면 저만 그게 걸렸나 모르겠는데요 왜 그 행복한 한때를 잠깐 보냈던 그 남녀 요원 있잖아요 이재훈하고 오은미 오이를 썰어서 찌개에 넣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글쎄 무슨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한 요리에 볶음밥에는 오이를 넣는 걸 제가 봤지만 무슨 찌개에 오이를 넣을까 이것은 좀 작가가 한 실수가 아닐까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은미 요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만 해도 아직 쓰레기는 여성이 버리는 걸로 인식이 돼 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러나 뭐 이때부터 오은미 요원 제일 멋진 요원이잖아요 지금 남들은 다 그냥 죽었는데 또 오은미 요원은 그래도 북한군 암살단 한 명을 처치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소설을 읽으면 시대상 그 변화를 참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지금이요 새벽 1시가 훌쩍 넘었거든요 또 다들 잘 때 녹음을 하다 보니 근데 이렇게 밤에 녹음을 하면요 수다가 길어집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뭐 안잡이 수다 좋아 하는 분들만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실 테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침이라면 굿모닝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것 죄다 부탁드립니다 보노보노 잡화점에서 새로운 무협소설을 만나보셔도 좋겠고요 네 그럼 안잡이도 이제 꿀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